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지금 짜장면 하나 먹는데 거의 1,000원 정도 하지 않나요? 그때는 어쨌든 이랬다는 거잖아요, 50년 전에. 네, 현재 짜장면 평균 가격은 6,300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60배 정도 올랐죠. 그렇네요. 아직도 대중적인 음식이긴 한데 옛날만큼은 아닙니다. 껑충 뛴 짜장면 가격, 손님들의 생각은 어떤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나도 물가가 너무 비싸, 너무 올랐어. 모든 물가가 다. 그때 비해서는 모든 물가가 오르니까 어쩔 수 없는 건데.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세월이 흘렀으니까 그만큼 물가 오르는 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최근 들어 급격하게 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부분입니다. 지난 5년 새 가격 상승폭은 약 27%나 됐고요. 공급망 위기로 인해 식자재 가격이 뛰어올랐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소비자 부담을 줄이려고 0.5인분 파는 자장면 집도 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 그릇에 2천 원, 3천 원 정도 하게 되겠죠. 20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을 줄 것 같습니다. 마음 편하게 자장면 한 그릇 할 수 있었던 시절이 그립네요. 한편으로는 자장면 가격으로 물가 상승 추세 이렇게 관찰할 수 있다는 점이 흥미롭기도 하고요. 네, 맞습니다. 곧바로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합의금을 줬는데 배상까지 또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무슨 상황이에요? 미끄러져서, 목욕탕에서 미끄러져서 다친 남성의 얘기입니다. 오, 궁금한데요? 지난 2015년 2월, 충북 충주의 한 목욕탕을 찾은 A씨. 안에서 미끄러졌습니다. 등뼈는 골절됐습니다. 그래서 합의금 받았다는 거고요? 900만 원 합의금 받고 앞으로 소송 걸며 문제 삼지 않겠다는 약속도 해줬습니다. 그런데 어쩌다 배상금까지 받게 된 거죠? 목욕탕 손님 A씨, 4년 뒤 연구장애 판정받았습니다. 그게 억울했던지 손해배상까지 뒤늦게 청구한 겁니다. 목욕탕 주인이 호락호락하게 들어주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 이게 사실상 손님이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고 상황 종료된 거잖아요. 네, 그래서 법정에서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판사는 손님 A씨 편을 들어줬거든요. 어떤 근거였죠? 네, 연구장애 받을 줄 알았으면 900만 원에 합의했겠는가. 비누 거품이나 물기 방지하는 시설도 당시에 없었다라고 봤습니다. 네, 약속 그 자체가 한마디로 절대적이지 않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 다만 주의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며 손님에게도 30%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고 이후에 뒤늦게 후유증이 나타나면 추가로 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몰랐던 부분입니다. 교통사고 당하고 오랫동안 후유증 겪고 계신 분들도 한번 참고할 만할 것 같네요. 맞습니다.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인왕산도 남직원만. 서울에 있는 인왕산이죠? 맞아요. 무슨 일인가요? 최근에 일단 산불 크게 났던 건 아시죠? 기억하고 있습니다. 워낙 대형 산불이었다 보니까 당시 경찰부터 군인까지 동원된 인력도 참 많았는데 이 중에는 구청 직원들도 있었습니다. 재난이니까 공무원들도 비상 소집되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남직원들만 동원해서 문제가 됐나 보죠? 네, 이게 그저께죠. 대전에서 산불로 비상 소집을 했다가 여직원만 돌려보내는 일이 한 번 있었거든요. 성차별이라는 지적이 이어졌었고요. 그런데 이번에 인왕산 산불 때도 비슷한 일이 생겼던 겁니다. 자세히 조금 더 알려주시죠. 화재 다음 날 새벽 잔불 확인을 하기로 했는데 남자 직원들만 나오라고 사전 공지를 한 거죠? 문자군요. 그럼 여직원들은 화재 당일이나 다음 날이나 분란 기간 동안 아예 안 나온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제가 화재 발생 당시 마침 직접 취재 갔었습니다. 남녀 모두 현장에는 다 나와 있었어요. 다만 남직원들 위주로 산에 올라가긴 하더라고요. 여직원분들이 놀고 있었겠습니까? 그래도 차별이란 오해 소지가 있었던 것 같긴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기자 M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